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기술 탈취 사건에 대한 해결책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LG화학과 에스코의 이노베이션은 8월 18일을 기점으로 48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위원회 판정, 그러니까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판정이 10월 5일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가 원만한 타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합의점 도출이 지금까지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피해자 측인 LG화학은 상대방의 합의금을 조금 주고 대충 덮으려고 한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또 도덕질을 했으면 성실하게 보상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에 해당하는 SK이노베이션 측은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기대해서 협상 진도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볼맨 소리가 나오고 수조운을 바라는 모양인데 도덕놈 심보가 따로 없다 이런 격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기배터리 기술 탈취 사건입니다. 소송전은 2019년 4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재소함으로써 막을 올리게 됩니다. 해미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 총 76명을 채용해서 영업비밀을 빼갔다는 것입니다. 두 회사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마는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권입니다. 현재로서는 LG화학이 유리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2020년 또 2월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정거를 인멸한 게 인정되고 또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LG화학 측에 예비 승소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ITC가 예비 판정 결과대로 최종 판정일인 10월 4일날 LG화학 측에 손을 들어준다면 SK이노베이션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의 SK이노베이션 공장으로 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회사가 최종 판결일인 10월 5일 이전에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지만 두 회사 사이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마도 쉬운 타결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상급식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기술 탈취 사건의 진실입니다. 공학을 전공한 기술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적당히 묻고 가자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히 국익 차원을 넘어서 정의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합당한 배상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2월 14일에 내린 예비결정문에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결정문의 마지막은 상기의 이유로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SK이노베이션과 SK배터리 아메리카의 조기 폐소로 예비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월 14일에 발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예비결정문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의 범법행위를 SK이노베이션이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사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가장 민감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시 LG화학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해당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위 영업비밀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고유의 제조 공정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상당 부분이 장기간에 걸쳐서 전직 LG화학 직원들을 통하여 은밀한 방식으로 다운로드 된 이후에 고의적이고 전사적으로 SK이노베이션에게 전자적으로 복제되어 제공되었다는 것이죠.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불법이 행해졌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요약해서 정리하게 되면 맹백한 범죄 행위를 SK이노베이션 측이 범했다는 것이 바로 예비결정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조직적인 정거인멸 행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2019년 4월 30일부터 정거 보존 의무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서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삭제되도록 방관하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관련된 문서 상다량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히 밝혀졌다. 정거인멸 범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이 정거에 따르면 범행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정거를 인멸하였으며 이것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정보를 탈취했다는 사실을 LG화학이 입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었다. 전체를 결론 내리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이 범죄 행위를 영업비밀 탈취라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고 조직적으로 정거인멸 행위를 행하였다. 이것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예비 배소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두 회사가 얼마에 합의하는 것은 그것은 협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상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옳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가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는 조제필 울산과학기술의 교수가 이해할 수 없는 마치 SK이노베이션을 두둔하는 대변인처럼 그렇게 지식인이 주장을 펼치는 것이 나왔습니다. 조제필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애플과 컬컴의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에 따라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에서도 정부가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해 기업 분쟁에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그런 주장은 SK이노베이션계에 유리하겠지만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특정 그룹이 현재 집권 세력과 상당히 유착관계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유착관계에 있는 정치인을 움직여가지고 민간기업의 분쟁권에 개입해서 자신들을 유리하게 해달라. 그것은 그야말로 철도철미한 반시장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측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두 회사가 민사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분쟁이 있으면 두 회사가 해결되어야 되지 지금 모 대학의 모 교수 이야기처럼 정치권력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이것은 특정 기업의 대변인과 같은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을 옹호할 수는 있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악의 문제라든지 정의의 문제에 비춰보게 되면 이것은 정치권력의 남용을 통해 가지고 사기업의 송사에 개입하는 그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위험성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정유착 사례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발언임을 제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늘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국제사회에 늘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그런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